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덕 심화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무슨 내용의 심화 수업이냐면요. 양심의 선천설과 후천설 기억이 나나요? 지난 시간에 도덕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양심만 이제 한번 집중적으로 파고될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심이 아니라 양심을 포함해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세 가지 관점을 조금 빠르게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프린트도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필기하고 싶은 부분을 교과서에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굉장히 상식과도 같고 교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따로 강의를 만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성선설입니다. 성선설은 뭘까요? 이 성자 뭘까요? 성자는 이제 특성, 성격할 때 성이에요. 그 다음에 선은 뭘까요? 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 선생님 이름에도 들어가는 착할 선이고요. 설은 이야기 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자면은 특성은 선하다. 그러니까 본성이 선하다는 이야기예요. 본성에서의 본은 뿌리 본자이기 때문에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조금 해석을 해보면은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거죠. 이거를 주장한 학자는 누구였냐면요. 양심의 선천설을 주장한 누구였죠? 네, 맹자예요. 맹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꽃을 달아줬어요. 이렇게 생긴 맹자가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성은 선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는 착해라는 말이 죄다 성선설의 근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선설 자체는 예능이나 드라마나 가진대서 나오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치만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럼 이 성선설을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보시면은요. 첫 번째 사단이 나옵니다. 이 사단은 뭐냐면요. 이 본성이 착하다는 것을 주장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되는 게 사단이에요. 이 사는 네 가지를 뜻하는 거고요. 단은 단서를 뜻합니다.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단을 근거로 해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을 하는데요. 이 사단을 근거로 들면서 가정을 하나를 듭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요. 뭐냐면요. 자, 우물가 이야기입니다. 자, 우물가. 이렇게 우물가가 있어요. 자, 예전이었으니까 주변에 딱히 건물도 없고 이렇게 우물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기가 이렇게 우물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까딱하면은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걸 목격했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구해줄 건가요? 아니면은 무시하고 지나갈 건가요? 자, 보통 이 질문을 던지면은 100이면 100, 구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별로 딱히 고민도 하지 않고 어, 당연히 도와줘야죠. 당연히 구해줘야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유치원 때부터 남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배우지만 그걸 배우기 이전에도 우리는 사실 착한 일을 하고요. 남을 도와주고요. 이렇게 누군가를 구해주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한다는 선택지를 모두가 택하고 이거를 당연시 여기는데요. 이거를 근거로 들어서 맹자는 성선서를 주장을 합니다. 자, 이 비슷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친구 책상에 텀블러가 놓여져 있었는데 이게 막 떨어질락 말락하고 있다. 근데 그 텀블러를 친구가 굉장히 아낀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흔들리네 하고 그냥 탁 잡아주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당연시 여기는데요. 이 마음이 되는 게 사단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이 사단 네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측은지심입니다. 자, 측은지심은요. 누군가를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 지는 어조사여서 뭐뭐의, 뭐뭐하는 생각하면 되고요. 심은 마음 심자입니다. 자, 누군가를 측은하게 본다는 거는 불쌍하게 바라보고 동정심을 가지고 보고 애틋하고 안타까워한다는 마음이에요. 자, 여기서 만약에 아기가 이렇게 떨어지랑 말락한다. 그러면은 아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불쌍하니까 도와주려고 한 거겠죠. 이때 우리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맹자는 이 측은지심을 근거로 들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수호지심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그냥 귀찮아가지고 지나갔어요. 근데 아기가 죽었어요. 혹은 다쳤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지나갔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죄책감을 가지겠죠. 이러한 마음이 수호지심입니다. 수호는 뭐냐면요. 내 과옥,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수치스러워하는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사양지심인데요. 간단하게 사양하는 마음이에요. 누군가 나한테 권유를 했을 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했을 때, 예의를 지키면서 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양지심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시비지심입니다. 자, 시비지심은 뭐냐면은 시시비비를 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 옳고 그른 거를 따지는 마음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측은지심은 타인의 불상이 여기는 마음이고요. 수호지심은 잘못된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고요. 여기 오타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 다음 사양지심은 겸손하여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예의를 지킬 줄 아는 마음이죠. 그 다음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개가 네 가지 단서에서 사단이 되고요. 이게 성선설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단은 또 어떤 거에 근거가 되냐면요. 이 사단은 인간이 덕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증거가 되기도 해요. 덕이라는 거는 도덕적인 이치, 도덕적인 성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도덕적인 마음, 도덕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니까 덕도 네 가지예요. 그래서 측은지심은 모의 단서, 모의 근거가 되냐면요. 인이라는 덕의 근거가 됩니다. 인은 착할 인이, 어질 인이에요. 그래서 착한 거예요. 그 다음 수호지심은 의, 그러니까 예의할 때 의입니다. 정의할 때 의고요. 그래서 이 의라는 덕의 근거가 되고요. 사양지심은 예의할 때 예, 예라는 덕의 근거가 되고요. 시비지심은 지, 알지예요. 지라는 덕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의의 지라는 사덕을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을 우리는 이 사단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이 사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플러스 인간은 선하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이 인의의지가 바로 인간의 선함인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사덕이라는 거는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이다. 그래서 착한 마음이 사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사덕은 인의의 지이다. 이 인의의 지는 외워두셔야 돼요. 이건 상식이에요. 인의의 지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인은 사단 중에서 뭐였죠? 누군가를 치근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쵸? 측은 지심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측은 지심이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 의, 뭐였죠? 그렇죠. 수호지심이었어요. 잘못한 거를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그 다음 예는 예의 생각하라 그랬죠. 그쵸? 사양지심이다. 무언가를 사양하고 겸손하고 예의를 지킬 줄 아는 마음. 그 다음 지는 뭐였죠? 알지였으니까. 옳고 그른 것을 구별, 구분할 줄 아는 마음. 십의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자는 사, 덕을, 사단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선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럼 인간이 왜 나빠지는지, 악해지는지에 대해서 또 이유가 생기겠죠. 그거를 맹자는 그냥 간단하게 환경과 노력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누구나 다 모두가 다 똑같이 착한 게 아니라 다 착하게 태어났지만 그거를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본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면서도 똑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맹자의 성선설을 봤으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것도 한번 볼 건데요. 자 본성이 선하다는 이야기가 성선설이었어요. 그럼 본성이 나쁘다, 악하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렇죠. 세 글자로 바로 성악설이에요. 자 악은 나쁠 악, 악할 악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악하다라는 이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쁘다, 못댓먹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주장한 학자는 누구냐면요. 맹자보다는 조금 후대입니다. 자 순자라는 사람인데요. 이 자자로 끝나는 거는 아들 자자인데요. 그냥 선생님 정도의 호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름이 순자가 아니라 이름에 한 글자를 떼고 자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순자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순자라는 사람은 결국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나쁘다라고 주장을 해서 본성은 결국에는 못댓먹었다,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근거가 물론 있겠죠. 그래서 근거를 순자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서 설명을 합니다. 맹자처럼 조금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맹자보다는 조금 구체적이에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못된 마음이 있어요. 나쁜 마음. 제 못된 마음은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뿅 하고 튀어나오고 착한 마음 하나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자가 말을 하는 거는 태어날 때는 분명 착한 마음이 있었어요. 순진하고 이제 명랑하고 되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세상의 공기에 부딪히면서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게 다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없어져버려요. 태어나는 순간 착한 마음이 없어지니까 결국 나쁜 것만 남아있는데 이 나쁜 게 정확하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감정이 뭐냐.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기심, 질투, 증오예요. 나만을 위하는 마음. 이기심이라고 하죠. 그 다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쵸? 이 질투하는 마음. 그 다음에 누군가를 격렬하게 굉장히 심하게 미워하는 질호. 이 감정 세 가지가 인간의 근본이고 인간의 감정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인간은 못돼 처먹었다. 나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순자는 이 못됐으니까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선하게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하게 바꾸냐. 맹자처럼 똑같아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라는 것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앞서서 예가 뭐라 그랬죠? 예의할 때의 예라 그랬죠. 자 이 예의 예는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법과 예절이에요. 순자는 법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이 법이 있어야 되고 예절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나쁜 감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나쁜 일, 못된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과 예절을 통해서 선하게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네 글자로 화성기위라고 하는데요.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시면은 정리가 되겠죠. 자 나쁜 감정, 못돼 먹은 마음, 악을 선으로 바꿔야 된다. 근데 이 악한 거의 근거는 뭐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다. 그래서 맹자를 약간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성선설이 맞다면은 이 세상에 왜 법이 존재하겠느냐라고 순자는 이야기를 해요. 결과론적으로 비판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성왕, 착한 임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착한 임금이 없기 때문이고 자 법이 있다는 것은 법이 없으면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죠. 조금 설득력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성선설과 성악설을 봤는데요. 이 둘 중에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양심의 후천설을 주장했던 학자 누구였죠? 기억이 날까요? 그죠? 고자였어요. 이 자자가 붙다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됐는데 그치? 이 고자는 뭐를 주장하냐면요. 성, 무, 선, 악설을 주장합니다. 이거 좀 헷갈릴 텐데요. 본성은 없다. 없을 무예요. 뭐가 없냐? 선도 악도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 무, 선, 악설은 자 인간의 본성은 정해진 특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래서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그냥 욕구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에서 본능,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했었죠. 거기서 세계 3대 욕구를 이야기했는데요. 식욕, 성욕, 수면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고자는 수면욕을 빼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성은 욕구이고 욕구는 식욕과 성욕이다. 이것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식욕과 성욕을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뭐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었어요. 당연히 식욕, 배가 고프니까 잡아먹었겠죠. 근데 우리가 사자를 보고서 아, 너무 나쁘다, 너무 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식욕과 성욕 자체로는 우리는 착하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냥 백지와도 같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두면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선해지고 악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후천적,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하는 선택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쟁터 한복판에서 태어나서 계속 전쟁터에서 자랐다면 사람을 죽이는 게 당연했을 거고 싸우는 게 당연했을 거예요. 그럼 나의 본성은 점점 악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내가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환경에서 자라났고 계속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럼 나는 선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자도 역시 개인의 노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지금 맹자와 순자, 고자까지 살펴봤는데요. 맹자, 순자, 고자,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이 선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었고요. 동시에 사람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좀 이해가 될까요? 조금 어려우면 한 번 더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성선설의 근거가 될 만한 캐릭터를 생각해보라고 하니까 친구들은 도라에몽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무언가 많이 퍼주는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성악설의 근거가 되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영화 조커의 조커가 아니라 배트맨에서 나오는 조커인데요. 뭐냐면 굉장히 그냥 어떤 근거를 들더라도 너무 못돼 쳐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태생부터가 너무 나빴어. 이런 사람들 캐릭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성무선악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명의 캐릭터가 있겠죠. 요즘에 뭐 마블에 나오는 시리즈들도 다 그렇고 그 다음에 그냥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도 다 성무선악설에 가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각각 성선설과 성악설의 근거가 되는 영상들 한 개씩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들이 되는 영상들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주에 볼게요. 자 안녕